자 여러분 생각해요 아줌마 주세요 준비 시작 핫도그 아줌마 핫도그 주세요 10개만 빨리 주세요 자금도 말고 흥불을 주세요 케찹도 뿌려주세요 햄버거 아줌마 햄버거 주세요 10개만 빨리 주세요 작은거 말고 큰걸로 주세요 치즈도 올려주세요 먼저 아줌마 만져주세요 10개만 빨리 주세요 작은거 말고 큰걸로 주세요 봉지에 담아주세요 팍팍 감사합니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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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터